가수 예술인협회 홍보 시민과 함께하는 반올 호수공원 수병 무대 오늘 개천절 축하 무대 겸 라이브 쇼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와서 불러주실 분은 참 연세도 좀 있으시고 원로 가수이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멋지게 입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김원아가 불러줍니다 종로영가 반갑습니다 올 사람 없는데 올 사람 없는데 그 몸을 기다리면 저 가로등을 알고 있을까 기다리는 이 내 마음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 말 그 말 전하지 못했네 청호에서 만난 사람 당신도 나처럼 이번 일을 걷고 있을까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올 사람 없는데 올 사람 없는데 그 놈을 기다리리라 저 가로등을 알고 있을까 기다리는 이 내 마음은 사랑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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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한다고 좋아한다고 그 말 그 말 전하지 못했네 조호에서 만난 사람 당신도 나처럼 귀걸이를 걷고 있을까 귀걸이를 걷고 있을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